안녕하세요 혜똥람별 입니다. 오늘은 전복찌 또 이쁘게 생겼다 전복찌 다금나리 왜 이렇게 얌전해? 안죽은거에요. 안죽은거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안했는데도 이거는 이쪽에 가시가 있어요. 여기 가시 그래갖고 목 자를 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싹 끓길 수가 있어갖고 그냥 이런식으로 달려야죠 안녕하세요 한국인?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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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는 어디라고 했습니까? 왜 이렇게 얌전해? 고춧가루 야, 이거는 엄청 미끄러워해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국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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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양념치 고추 양념치 버터 중앙선 전복씨 압도 하셨나요? 아니 이거 한 장에서 따달라고 해 수술판에 안 보이길래 아삭아삭 아삭아삭 이 가운데 이만큼 발라내야겠네 응? 아니 뼈 있는데 괜찮아?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